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안었던 아버지가 이를 그냥 묵고할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라고 여긴 아들은 그만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도 어리석지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모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 21절 찬송가 492장 527장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 불렀던 약속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악한 길에 섰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